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다양한 방법 중에 아마 가장 귀한 방법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패밀 타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이 실패하고 한 가정이 무너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이죠. 베들레엠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엘리멜레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런데 베들레엠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모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합은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풍부하고 피옥한 지대이기 때문에 흉년을 피하기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합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거기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레의 가정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엘리멜레가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아들이 모합 여자와 결혼했는데 두 아들의 그 아내인 오르바와 그리고 룻과 그리고 또 시험이 나오미만 남게 되었지요. 한 가정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과 고통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흘러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가정이 다시 한번 생기가 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듣고 반응하는 가정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감사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무너진 가정을 감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나오미가 모합에서 베들레엠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요.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베들레엠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나오미는 있던 곳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 그 함께 있었던 두 며느리도 그 있었던 곳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걸어갑니다.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한참을 걷습니다. 나오미가요. 저만치 보니까 저기에 모합과 유대의 국경이 보입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나오미가요. 드디어 입을 열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따라올 만큼 따라왔으니 친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합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루키 1장의 전반부를 보면요. 좀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림들이 막 지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에 보면은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영상만 흘러가는데 왠지 모르는 긴장감이 돌아가는 그러한 영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8절부터는요. 이제는 물소리도 나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리고 이제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자, 나오미는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첫 번째 한 말은요. 감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루키 1장 8절 하반절에 나왔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해서 선대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 며느리가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며느리와 작별하는 이 순간에 그들의 선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관계의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정이든 부부가 함께 사는 자녀가 없는 가정이든 아니면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든 자녀가 다 커서 출가한 가정이든 때때로 우리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런데요. 평소에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실천한 가정은요. 다른 가정들보다 비교적 빨리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감사하는 언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원망하는 언어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언어는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언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은혜는 무엇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바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알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은혜를 알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언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해지고요. 또 남편과 아내가 친밀해지고 부모와 자녀가 친밀해지고 믿음의 식구들이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사에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거룩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딱딱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원망하는 언어로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루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감사로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감사를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삼남매를 저희 삼남매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백 번씩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아. 불가능해. 그래서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학교를 가면서 또 집에 돌아오면서 성령님께서 감사를 연습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손가락으로 세면서 백 번을 하다 보니까 몇 번까지 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샘을 세는 것을 멈추고 그냥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자산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제가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무한 반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 반복, 감사 반복이 제 습관이 되고 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밀듯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 마음에 막 설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차가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감사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하는 말을 버리고 감사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요. 무너진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작별의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써있는데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헬세드입니다. 헬세드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헬세드를 두 며느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며느리는요. 아마 그때쯤 보면은 20대 초반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두 며느리가 어린데 베들렘으로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산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인 거예요. 이것을 나오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남편은 먼저 소천하셨죠. 두 아들도 잃었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베들렘에 가면은 손가락질 받을 것을 나오미는 알았던 것이에요. 본문 루키 1장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베들렘에 나오미가 도착하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하마 떠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아니, 이이가 나오미야?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는 자신의 불행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혼자 당하는 것도 충분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헬세드를 베푸셔서 두 며느리가 남편도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두 며느리만 유일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과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며느리가 봉양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달리 생존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세드입니다. 헬세드는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담긴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헬세드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헬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비록 딸이 엄마에게 상당히 가시도친 말을 퍼부어도 엄마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도친 그러한 말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헬세드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한다고 침묵으로 복수하거나 아이의 애정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할지라도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것이 헬세드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요 자기에게 굉장히 민감한 시대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외면하면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1인 가정이든 자녀가 없는 가정이든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이든 자녀가 출가한 빈둥지 가정이든 많은 가정들이 이 헬세드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희생에 목말라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헬세드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헬세드가 이 시대의 가정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배우고 그런 사랑을 행하여 가면서 사랑으로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뉴욕 대학교의 교수님인 제프리 로벤슈타인이 책 하나를 썼죠. 라비들의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그 이야기의 하나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방앗강과 그리고 또 농장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곡식을 거두면요.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고 각각의 목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혼자 살았고 형은 결혼해서 가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독신인 동생이 생각하기에 결혼한 형과 또 형수와 조카들이 분명히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할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몰래 형의 곡식 창고로 들어가서 자신의 곡물을 쌓아놓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동생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늙어가는데 부양할 가족도 이제 나중에 없을 텐데 아 너무 안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미래를 걱정해가지고 형이 밤에 몰래 일어나서 자신의 곡물을 가지고 동생의 곡물 창고에 가가지고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서로 곡식 창고를 가다가 꽝 하고 곡식 창고를 가는 길에 형제가 만났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서로 알게 됐습니다. 형제는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형제가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바로 사랑의 현장이니 이곳에 내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거룩한 곳, 성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이런 거룩한 곳,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세드, 사랑과 헌신과 그 희생으로 우리의 가정도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해세드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세드로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무너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를 해세드로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인 모합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작별의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요. 오르바하고 루시 그동안 꾹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소리로 펴서 운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도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율법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과부인 형수와 결혼해서 혈통을 이어가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나오미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깨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두 며느리가 다시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반은 작별의 키스를 하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루트는 그를 붙조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트는 그를 붙조쳤더라 영어로 cling to, cleave to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에 보면요. 붙조다라는 단어는 붙잡다, 쫓아가다의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다, 섬기며 따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붙조쳤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의 핵심 모티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 cling to, cleave to라는 이 단어는요. 마치 크레이지 글루 같은 아주 강력 접착제로 붙여놔가지고 깨지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창세기의 말씀에도 이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leave하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cleave to하여 둘이 한 몸을 이를지어다. 여기서 부모를 떠나에서 떠나는 leave라는 영어의 단어를 썼고요. 아내와 합하여에서 합하다라는 것은 cleave to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을 사용할 때 성경에서 cleave to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부의 하나됨을 cleave to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런 구절들이 신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스 5장 31절에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사도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단어 안에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거룩의 능력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떨어지지도 않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루토,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루트의 붙쫓는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어도 꼭 붙어있는 신앙 죽기 전에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루트는요 어머니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트의 붙쫓는 신앙이 나오미에게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붙쫓는 신앙까지 발전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오미의 붙쫓는 신앙을 어떻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루트가 루트가 나오미를 꼭 껴안고 절대로 놓지 않는 장면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루시어 나오미를 꼭 껴안고 죽어도 못다 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루시어 나오미를 꼭 껴안고 나오미의 불행을 위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어린 딸이 출근하는 아빠 다리를 꼭 껴안고 아빠 못 가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같습니다. 우리도 붙쫓는 신앙으로 주님을 꼭 껴안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죽어도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옵소서 주여 절대로 주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께 목회자의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세 살 때 그런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세 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에 갔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제게 유일한 꿈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평생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 제 유일한 꿈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혹은 보름씩 그렇게 있었죠. 아버지는 당시에 건축 쪽에 일을 하셔서 현장에서 오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저를 안고 부흥회에 가곤 하셨습니다. 당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도원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방공호 같은 그런 깊은 굴에 그냥 그 장판을 그냥 스트로프 같은 그런 장판을 깔고 그 위에 방석을 깔고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어떠한 선택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가는 곳에 저도 가야 되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붙쫓는 신앙을 배우고 연습하고 터득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부모님을 따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간 적도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하기 원해서 따라간 적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렸을 때부터 은혜의 자리에 꼭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붙쫓는 신앙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유산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게는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가정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최우선순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트의 붙쫓는 신앙을 통해서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셨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신앙,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신앙,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신앙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정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믿음보다 불신, 소통보다 불통, 연합보다 분열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됨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은 룩과 같이 불쫓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 그들에게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요. 제자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서 꼭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 거하며, 교회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감사로 세우십니다. 감사는 가정을 세우는 거룩의 능력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진 가정들이 감사로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바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대하든 변함없이 참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해세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루트의 붙쫓는 신앙으로 죽어도 꼭 붙어있는 신앙, 죽기 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결단의 구호를 한번 외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성도님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